전국에 계신 메가스터디 가형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능 수학의 존신가보신 장현진입니다. 오늘 캐스트는 가형 전형이에요. 나형 학생들. 너무 이렇게 섭섭해하지 말고 곧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가형 학생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좀 전달하려고 하는데 아니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큰일 났다니 미적분 큰일 난 거 어차피 미적분 어려운 과목인데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시점이 딱 어느 시점이냐면 1월이 다 간 마지막 날이에요. 오늘이 거의 마지막 날. 와 현장 강의랑 온라인 강의를 개강하고서 학생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고 수업을 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거 정말 큰일이다 큰일이다 라는 그런 느낌을 확 받았어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한번 이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전달하고 아 우리가 모두가 큰일 났는데 이것이 모두가 큰일 났으면 위기잖아요. 이 위기를 극복해보자. 위기는 기회다. 라는 그런 마인드로 여러분과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아직은 끝판왕. 뭐가요? 미적분이. 미적분은 전통의 강자잖아요. 작년 수능까지 30번과 21번을 책임지는 과목입니다. 어 그러면 29번도 있지 않았나요? 있었지. 29번은 기하였는데 그거 안 나오잖아요. 그치? 여전히 미적분의 위상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킬러의 난이도가 낮아지겠지만 미적분의 상징성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풍부한 기출이 있는데 기출이 있는 거 안 할 거야? 아 그럼 시험 잘 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적분은 전반적으로 줄 중킬러가 강화되어 나가는 이러한 시험의 체제 하에서도 상징성이나 기출의 양으로 봤을 때 여전히 끝판왕이다. 공부량이 많은 과목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야. 필요 공부량 끼리. 그치?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쵸? 아 그걸 누가 몰라요? 뭐 이런 거죠. 다 알고 있지. 그치? 그런데 그런데 그게 또 좀 얘기가 달라. 왜냐하면 선생님이 알아보니까 이번에 해보니까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를 놓치고 있었어. 놓치고 있다기보단 뼈저리게 다시 한번 확인했어. 그게 뭐냐면 미적분이 아직 대부분의 학교의 학생들이 내신을 안 했어. 선생님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이 안 했더라고. 작년엔 어땠냐면 이 시기쯤에 1월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그때 미적분은 핵심 과목이 제일 중요한 과목인데 내신이 끝난 상태였어. 90%의 학생들이 내신이 끝난 상태였는데 올해는 90%의 학생들이 내신을 안 한 상태야. 이것이 뭐 그렇게 차이가 큰가요? 크지요. 우리는 내신을 통해서 기본 교과를 익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능을 통해서 수능 기출이나 실전 개념을 통해서 수능 문제 준비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아직 내신이 안 끝나서 마음이 좀 급해도 마음이 좀 해야 되겠다 싶어도 사실은 이제 좀 버거운 면이 좀 있고 아니면 정반대가 많은데 내신 이후에 해야 되겠다라고 암암리에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요. 그래서 올겨울에 미적 공부를 실질적으로 거의 안 하고 있어요. 양은 제일 많은데. 그리고 올해 아무리 뒤늦게 미적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더라도 이 사실이 변함이 없을 거야. 실제 공부량은 3위. 실제 공부량은 3위가 될 거야. 왜? 내신 다 끝나고 이제 아, 수능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시작하게 되거든. 가장 마지막에 3학년 때 치는 내신 과목이 있지. 3학년 때 내신을 치는 과목들은 항상 이런 숙명을 겪었어요. 근데 그것이 역설적이게도 가장 공부량이 많이 필요한 과목이 되었다는 거지. 이거 심각한 위기게 아니겠니? 그럼 올해는 미적분 쉽게 내어가겠죠. 뭐 30번, 20회면 안 돼. 아니야. 상징성이 유지될 거라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위기라는 거야. 큰일 났다는 거야. 야, 근데 큰일 났는데 이 큰일 난 상황을 더 심화시키고 위기를 더 증폭시키는 사실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3월 학평 범위야. 안습이야. 왜? 3월 학평 범위가 수학 1. 당연히 전범위죠. 거기다가 확통이 좀 나오죠. 가형, 그렇죠? 확통이 아주 일부 나와요. 그런데 여기 수학 2가 들어가요. 수학 2가.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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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수학 2. 수학 2. 미적이 아예 안 들어가진 않은데 사실상 미적이 아닌 수열이 이렇게 하는 일부만 들어가요. 그러면 사실 메인 과목이 이거라는 얘기인데 수능 과목이 아니잖아, 그렇죠? 수능 과목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이 연출될 거냐면 겨울방학 때 우리가 충분히 공부를 안 해놨어. 그런데 3월 교육청을 쳐봤더니 어, 미적이 되게 얽게 나오네. 큰일 났네. 공부 안 돼 있네. 라는 경고등이 깜빡깜빡깜빡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경고등의 기능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어, 내가 수원이 좀 안 되네. 뭐, 확통이 좀 틀렸네. 어, 미적은? 어, 검증이 안 되는 거죠. 공부할 건 이렇게 있는데. 공부 안 돼 있는데, 그렇지? 4월에 좀 들어가는데요. 4월 행수 2가 아닌데요. 범위도 작고요. 4월에 내신하느라 4월 학평 별로 관심도 없어. 그러면 결국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6월 달 가서야? 어? 미적분 뭐야? 내가 내신도 했는데 하나도 안 풀려. 이런 패닉 상태가 6월에 오겠다는 거지. 6월은 뭐니? 6월은 한 달 있으면 여름방학이잖아. 사실상 수능 공부, 마무리 단계로 가야 되는 시기야. 7월부터는. 6월에 패닉에 빠지잖아? 그럼 바로 그때라도 미적을 할까? 안 하겠지. 어떻게 하겠어? 그렇지. 기말고사 해야 되잖아. 그렇지? 그렇게 된다니까? 결국 사태는 수습되지 않고 게임은 끝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 큰일 났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마인드로 가자. 얘들아. 위기는 기회야. 왜? 근데 모두가 의식하지 못한 채로 저런 흐름으로 갈 텐데 우리는 지금 이 얘기를 나누고 있는 우리는 아 이거 뭔가 큰일 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됐잖아. 그렇지? 그러면 모두가 헤매고 있을 때 우리가 반발이라도 이렇게 탁 내밀잖아? 그거 엄청난 한발이야. 알겠네? 그래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시작해보자. 뭐를 미적 공부를. 2월에 미적하자. 뭐 학습 방식이나 지금까지 해왔던 것에 비추어 공부 방법은 좀 다를 수 있어요. 기출을 바로 들어간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제 개념 정리가 좀 덜 끝난 사람도 있을 거고 실전 개념을 막 들어가도 괜찮은 사람이 있을 거야. 알겠니? 미적을 지금 우리가 대략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하자. 알겠니? 더 많이 하자. 제대로 제대로 시작해보자 라는 아직 출발 안 한 사람 실전 개념이나 수능 기출 이런 거 아직 출발 안 한 사람 시작해야 돼. 더 늦출 수 없어. 또 3월과 6월에도 계속하자. 자 2월에는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면 그럼 계속 미적하자는 얘기인 거 맞죠. 그런데 2월에는 많이 해야 돼요. 생각보다 많이 하세요. 공부할 시간이 그렇게 흔치 않답니다. 2월은 어쨌든 저로의 찬스니까 많이 하자. 3월과 6월에는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 꾸준히 하루에 두 문제라도 계획한 대로 하면 그게 3개월 4개월 쌓이면 엄청난 실력이 됩니다. 몰아서 하루에 몰아서 일주일 동안 나중에 한 60문제 100문제를 풀었어요. 그거 다 자기 걸로 소화 안 돼. 그런데 두 달 세 달 동안 꾸준하게 그렇게 하루에 두 문제 혹은 세 문제 많으면 다섯 개까지 꾸준하게 풀어오고 공부한 그 실력은 결코 20일 만에 뒤집을 수 없는 실력이 엄청 중요한 공부가 된다는 거지. 꾸준하게 해내자. 그러면 남들이 다 헤매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분명히 미적에서 성공할 거예요. 잊지 마시고 모두가 헤맬 때 위기를 기회로 살리는 멋진 수험생이 됩시다. 선생님이 함께 하겠습니다. 강의에서 만납시다.